혹시 각자가 있는 직업병 같은 거 있습니까, 우리 세 분은? 직업병? 다들 그럴 거예요, 레슨 할 때 저희가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, 십, 세븐, 에이스를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럼 나인, 텐을 평생 말을 안 해요 맞아, 맞아, 맞아 그래서 숫자가 8에서 자꾸 끝나요 진짜 알지? 나인, 텐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가끔 창피해요, 일레븐, 툴... 막 이러고 정말... 저도 살짝 카운트랑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춤이 아니고도 뭔가 현장에서 맞춰야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광고를 찍는데 문을 같은 타이밍에 닫아주세요, 라고 하면 그냥 하나, 둘, 셋, 넷, 자? 하면 되는데 파이, 십, 세븐, 에잇, 원... 에 닫을까? 이런 식으로... 맞아, 맞아 꼭 이거를 이렇게 동작화로 카운트를 해서 꼭 이렇게 세븐, 에잇, 원... 이렇게 하자 세븐, 에잇, 원... 이렇게 하자 이런 거... 이거 봐요,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직업병이 아니죠 파이트가 직업병이네 그렇구나